네 아까 원래 요 화면때문에 이렇게 바꾼거라서 백선재씨 2점 아 예 그러네 화이트 남성부 어덜트 82.3키로 경기 번호 13번 정의주 선수 백선재 선수 경기 연속입니다 현재 점수 2대0입니다 화이트 남성부 어덜트 마이터스 백수 그래를 입고 전수원 입고 기록 받을 기록! 김태환씨 기록 받을 기록! 17번 정의주 선수부터 24번 정의주 선수부터는 배틀 8번, 7번 앞으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정희준 선수, 백선재 선수 정희준 선수, 백선재 선수 30초! 현지야 20초! 됐어! 30초 나왔다! 됐어! 멘트 2반 멘트 10번에서 펜트 펜트 메일 버킹과 함께 이 컨트롤들께서는 멘트 앞에서 대기해주시길 바랍니다. 화이트 남성부 남성부 정도영씨 에? 아닌데? 김종양씨 대구하시죠? 힘들잖아요? 네? 대구해가지고 말할때만 잠깐 하는거라서요? 82.3키로 화이트 남성부 어덜트 백선재 선수 정의준 선수 정의준 선수가 이겼습니다. 그 다음 선수는 어떻게 되는거에요? 여기 매특강 정지환씨 올라가세요 어휴 시구 왜이래 이러면 안되는데 4번 네! 박현재씨 정도영씨 정의준 선수 정의준 선수 eme추랑 넷 박현재 씨 정의준이 멘트 나 상태 정의준 선수 정의준 선수